초염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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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요 여기 어리부터 초염셀라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셀은요 일이죠 일이 어떻게 됐다 추 여기서 추는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추셜 같이 외워주세요. 추셜 하면 일이 생기다. 근데 가운데 셈머가 들어갔으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라는 뜻이죠. 추셈머 셜라 라가 들어갔죠? 자 라는요. 러와 아의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러 변화를 나타내는 러 그리고 문장 끝에 쓰이는 아 문장 끝에 아가씨이면 말투가 약간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 있죠. 그래서 러 아 러 아 러 아 러 라 빨리 하면 라 발음이 되죠. 그래서 추셈머 셜라 하면 무슨 일이 생겼어? 이런 뜻이죠. 근데 이 배우는 되게 얼 발음이 좀 강해서 발음이 막 뚜렷하게 들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한번 소리내서 외워볼까요? 추셈머 셜라 추셈머 셜라 추셈머 셜라 추셈머 셜라 추셈머 셜라 추셈머 셜라 근 러고 나우 비아녀 근 러고 να우 비아녀 근 러고 나우 비아녀 근 러고 나우 비아녀 근 러고 나우 비아녀 근 러고 나우 비아녀 근 러 공 러 공이 누구에요? 남편 신랑이죠. 이거는 누구누구와 남편이랑 나오비에니오 나오비에니오는요 사이가 틀어지다 다투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제 남편이랑 좀 말싸움을 했어요 물론 말로 싸우다 라는 단어의 저지아가 있긴 있죠 이 저지아도 일종의 나오비에니오에요 남편이랑 싸워서 지금 일주일째 남편과 얘기를 안하고 있어요 그것도 뭔가 사이가 틀어져서 말을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도 나오비에니오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워서 사이가 틀어졌을 경우에 나오비에니오라는 말을 쓰죠 신랑이랑 다퉸네 중국어로 끌라오꽁 나오비에니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볼까요 끌라오꽁 나오비에니오라 배우는 굉장히 빨리 말하죠 끌라오꽁 나오비에니오라 끌라오꽁 나오비에니오라 끌라오꽁 나오비에니오라 끌라오꽁 나오비에니오라 끌라오꽁 나오비에니오라 수, 시, 며, 자,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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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는요 세다라는 동사의 역할을 해요 시, 며, 시, 며는 10초입니다 그러니까 수, 시, 며 하면 10초를 세다 10초를 세고 자, 나서 다시 수, 시, 며, 자, 소화 말하다 지금 이 여자 배우가 남자 배우에게 10초 세고 나서 다시 말하래요 항상 남자가 말을 할 때 뭔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나봐요 그래서 앞으로 말할 때 10초만 세고 다시 말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 시, 며, 자,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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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는요. 나이를 뜻합니다. 그럼 여기서 상은 뭘 나타내요? 네, 동사의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들다. 상수이수. 우리 한국어로 왜 나 나이 먹었어, 나이 먹었어. 나이 먹다를 칠 수이수라고 표현할까요? 아니죠? 나이 먹다, 나이 들다 다 이 윗상자를 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다. 상수이수러.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억해 두세요. 상수이수러. 누가 나이 들었대요? 너이 엄마 나이 들어서 그래. 내 엄마 나이 들어서. 니 마 상수이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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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也经常走시. 我也经常走시. 나도 자주, 종종 이런 뜻이에요. 나도 종종 뭐한다? 조슬. 조슨 해도 되고요. 뒤에 얼 붙여서요. 조슬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조슬은요. 딴 생각하다 라는 뜻이에요. 조 가요. 셀. 셀은요. 징신 할 때 셀이거든요. 네. 정신이 어디로 막 딴 데로 가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정신이 딴 데 팔렸을 때 조슬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를 들면 운전하다가 신호등에 섰는데 앞에 너무 예쁜 여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를 따라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다가 뒤에서 빵 거리죠. 왜 안 가냐. 뭐 한 거예요? 조슬 한 거예요. 또 수업 중에 선생님 설명을 듣다가 갑자기 딴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따가 저녁에 뭐 먹지? 스파게티 먹을까? 아 닭강정을 먹을까? 네. 딴 생각한 거죠? 그럴 때도 조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도 종종 단 생각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게 잘 저도经常 조슬 저도经常 조슬 저도经常 저도经常 조슬 저도经常 조슬 저도经常 조슬 isations 저도 굿 나도经常 를 라는 뜻이에요. 파닐러 하면 너에게 보냈다 라는 뜻이에요. 원래 여기 게이가 있어야 되죠. 파게이닐러 인데요. 그냥 게이 생략하고요. 파닐러 이렇게 중국인들은 회화에서 이렇게 짧게 파닐러 이렇게도 많이 써요. 전화번호 너한테 보냈는데.收到了 마.收到는 뭐예요? 받다 라는 뜻이죠. 어떤 문자나 메신저 이메일 이런 거를 받았을 때收到了 이렇게 표현하거든요.收到了 마. 받았니?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전화번호 보냈는데 받았어? 이 표현이죠. 어떻게 표현해요? 전화 호ination, ли?妳야? 아이들께요? achei— landeng-' dedicates core-in-し- ass사로 cure- 어머니. 아, 재생— Dinner. 았 워너데요?洒 yat-운치 전화交換, 받았니러. ו dree t 바피구 다이샤 자 받자면 났네요 바피구 바는 뭐뭐를 이라고 해서 그러죠 무엇을 피구 피구가 뭐예요 네 엉덩이입니다 엉덩이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이는 들다라는 뜻이에요 동사 뒤에 이 시자가 붙어서 좀 뭐뭐 해봐라 그쵸 그래서 바피구 다이샤 엉덩이를 좀 들어보세요 라는 뜻이죠 엉덩이 좀 들어보세요 어떻게 한다고요 바피구 다이샤 문장 끝에 아 를 붙였네요 어기조사죠 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바피구 다이샤 바짜문 관련된 영상은 제가 또 따로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바짜문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제 바짜문 영상 참고해주세요 바피구 다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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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마트에서 카트를 미는데 어 내가 밀게 근데 밀게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럴 때 그냥 뭘 알 봐 하면 돼요 또 예를 들면 친구 양손 가득 무언가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 내가 들어줄게 이런 말을 하고 싶지만 할 줄 몰라요 그럴 땐 그냥 워라이바 하고 짐을 뺏어서 들으면 돼요 굉장히 많이 쓰이겠죠? 외워주세요 워라이바 내가 할게 워라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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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도화 화디시관 신청도화 화디시관 신청도화 화디시관 신청도화 화디시관 신청도화 화디시관 신청도화 화디시관 신청도화 오바 땐시관 신청도화 신청도화 신은요 싫어하다 라는 뜻이에요 부시환 이런 같다고 보시면 돼요 뭘 싫어해요? 저 저는 시끄럽다 라는 뜻이죠 더화는 뭐예요? 가정문을 나타내죠 뭐뭐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청도화 하면 시끄러운 게 싫으면 그쵸? 시끄러운 게 싫으면 내가 역시 바 나 하네요 바 띠시 TV를 어떻게 하겠다? 관 관은 뭐예요? 네, 끄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TV를 끌게 라는 뜻이죠 끝에 러는 TV를 끈다는 어떤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에 끝에 러를 썼고요 자연스럽게 해석하면 시끄러운 거 싫으면 내가 TV 끌게 이 뜻이죠 어떻게 편안한다고요? 신청도화 워 바 띠시 어떻게 한다? 전화한다고 했고 TV를 끌고 씨.. TV를 끌고 걍 citizens 그러면 내가 TV를 끌고 다시 시작하는 거야 템una 화 é dificil 쇼 더 쬔호 수어 더 쬔 수어 더 쬔 쇼 더 쬔호 쇼 더 쬔호는요 말 잘한다 라는 뜻이죠 정도부어죠 쇼 더 여기서 떠는 정도부어입니다 말하는 정도가 어떻다 진짜 좋다 직역하면 이건데요 말 참 잘한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 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이 드라마 상황은 친구가 뭔가 이치에 맞게 말을 잘하니까 너 말 잘한다 무슨 일 생겼어? 출 무슨 일이야? 신랑이랑 다 털네 跟老公闹别扭了 跟老公闹别扭了 10초 세고 다시 말해 수 10秒再说话 수 10秒再说话 니 엄마 나이 들어서 그래 니 엄마上岁数了 니 엄마上岁数了 나도 종종 딴 생각해 전화번호 보냈는데 받았어? 엉덩이 좀 들어보세요 바피구 다이자 바피구 다이자 내가 할게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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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운 거 싫으면 내가 TV 끌게 시행차우더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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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고맙다 고맙다 말 잘한다